지역 건축사들의 재능 기부로 2013년부터 매년 겨울방학에 꿈가득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이 건축의 이해를 바탕으로 장래에 살고 싶은 집의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입니다. 지난 17일 2016년 건축사와 함께하는 꿈가득한 교실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2016년 건축사와 함께하는 꿈가득한 교실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건축 분야에 다양한 체험 및 지식을 제공해 학생들이 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세영 건축사의 옛집 옛마을, 민현준 건축사의 현대건축과 도시, 이현수 건축사의 현대건축가의 작품세계 등 전통 한옥과 현대건축물 비교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이현수 건축사 외 10명과 함께 주택 모형 제작 실습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미래의 건축문화를 창조해 나갈 학생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진로탐색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